자, 멤버들 한발만 들어왔세요. 팀장님, 밀착 좀 해주세요.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.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.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.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.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. 가운데 보고 하트할까요? 하트 보라테 부탁드려요. 꽃받침 할까요? 자, 우리 고양이한테 할까요? 고양이한테. 사이코스, 이거 포인트 한번 좀 보여주세요. 자, 더우니까 우리 청량한 포즈 한번 할까요? 청량한 포즈. 자, 다음은 멋진 포즈 한번 할까요? 멋진 포즈. 본인이 제일 가장 멋있는 포즈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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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